안녕하세요 나일론 시청자 여러분 반가 반가 저희 신인 포토그래퍼를 발굴하는 멋있는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신인 포토그래퍼 이종일입니다 사실 오늘 모델이 그냥 모델이 아닙니다 장윤주씨가 오늘 저와 함께 아주 멋진 작업을 해주신 건데 블랙 앤 화이트로 상당히 미니멀하면서도 심플한 패션 위주가 아닌 이런 뮤지션 장윤주가 돋보일 수 있는 포트레이 형식의 아주 멋진 작업을 여기 신장님이 아주 멋있게 작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사를 타고 저희 차리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주입니다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뮤지션의 모습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 어땠어요?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 스타일링도 어느 때보다 잘 입혀주셔서 업이 됐어요 업이 됐고 사진도 블랙 앤 화이트로 되게 시크하지만 감성적인 그런 정서가 묻어 있어서 아마 나일론 팬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대 없게 기대어 이번에 음반 냈잖아요 음반 타이틀 제목이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 아임파인이라는 타이틀인데 사실 나 너무 좋아 이 타이틀이 유주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대로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임파인으로 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잔잔한 재즈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아마 이 겨울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일론TV 시청자들을 위해서 뮤지션 장윤주 씨가 이 집 앨범을 여러분들께 다섯 장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정말 딱 듣는 순간 사랑하고 싶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, 모델 일, 음악 하는 모습들 다양하게 2013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꾸준히 즐겁게 하려고요 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싸, 세뱃돈도 많이 세뱃돈도 많이 세뱃돈도 많이 세뱃돈도 너도 그런가 다음분TV 시청자 여러분이 뭐에요 아싸, 세뱃돈도 많이 받으면 한 마디